네 안녕하세요 안산 군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은 겟띠 5월 6월 운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자 겟띠는 5월 6월에 총 운세가 어떻게 될까요? 5월 6월 겟띠 종합운세는 대인관계는 고집을 좀 부리는 거를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찰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직장은 사업은 현 상태를 유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이식도 자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거 내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건강은 건강검진을 좀 필수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몸에 숨겨져 있는 암이라든가 지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찬스 그리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거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애정운 같은 경우는 재결합 그 다음에 내가 바랬던 사람들 헤어져 있었던 사람들 그런 재결합 운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금전운 같은 경우는 주식 복권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권 같은 경우는 소량이라도 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디테일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개띠 29살 이분들은 5월 6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개띠 29살 직장인 같은 경우는 승진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거든요 하고자 하는 일에 추진을 하시면 거기에 금전운도 같이 따라와요 따라오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건강은 건강은은 조금 사실 좋지는 않아요 건강은 그렇게 좋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건강은 특히 조심해야 될 거 과로라든가 목디식하던가 일 너무 많이 가졌어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리고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럼 대인관계에서는 어떤 부분이 더 조심해야 될까요 직장 여운의 결별 결별 애정운도 따라서 좋지는 않아요 결별을 할 수가 있고 직장운 같은 경우는 퇴사, 퇴직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건강으로 미친다 그렇죠 거기에 금전운도 있을 수 있고 대인관계가 대인 같은 경우는 동쪽에 기인이 있어요 동쪽에 기인이 있기 때문에 동쪽 찬스를 잘 쓰시면 좋겠어요 지금의 운이 하락한 거를 조금 더 업 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을 새로 하겠다 또는 직장에서 이전을 하겠다 이사를 하겠다 이런 변화, 변동이 일어날 때 금전을 잘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9살 결띠, 금전운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5월, 6월 달은 추천하진 않거든요 5월, 6월은 한 템포 쉬어가시고 하반기부터 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때로 제가 추천을 드리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41살 게띠 5월, 6월 운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1살 게띠 남쪽에 기인이 있거든요 남쪽에 기인으로 인해서 직장에 내가 개발한 걸로 인해서 승진운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자리를 승진운이 있기 때문에 내 자리를 지키시면 거기에 대해서 금전운도 그렇고 성과가 있을 수 있어요 투기, 투자는 하지 않는 걸로 추천드리고요 사업은 하반기부터 제가 추천드려요 추천드리고 애정운은 소개팅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주변 사람 지인 찬스를 꼭 받으시길 제가 추천드리고요 건강은 차 사고 장거리 여행은 가급적 5월, 6월은 자제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니까 하반기부터 이동을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추울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름 여름에 5월, 6월 날씨 좋다고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7월, 8월부터 여름휴가를 계획하셔서 움직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애운,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연애운, 소개팅, 주변 사람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개팅, 지인 찬스를 쓰시면 좋은 소식을 있을 걸로 확인됩니다 행운의 키워도는 뭘까요? 그 중에서 남쪽, 지인 그리고 금전 같은 경우는 투기 투자는 자제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건강은? 차 사고 장거리 운전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한 상담은 우리 선생님과 함께 전화점사, 방문점사로 진행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개띠 53세 5월, 6월 운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3세 개띠 대인 관계는 동서쪽에 기인이 있는 걸로 동서쪽에 기인 찬스를 쓰시면 좋고요 네 직장은 내 자리를 지키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시어문이 좋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같은 거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애정운 애정운은 다툼 오해로 인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자제를 그러니까 서로 오해 없이 많은 대화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장이나 사업 두 개 중에서 새로운 것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직장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사업 같은 경우는 감원이설로 투자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같은 경우는 꾸준한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조금 주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계속 하는데 그게 직장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 새로운 걸 해왔던 것도 직장에 나은 거겠네요? 그렇죠 직장이 유리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사를 가고 싶다 뭐 땅 관련된 것 뭐 집을 사야 된다 뭐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조언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사 문서 이동 네 이런 거는 조금 주춤하고 하기 때문에 네 5월 6월보다는 정말 급한 게 아니라면 네 하반기부터 하반기부터 움직이시면 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아니라면 내년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네 상담하시는 곳이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상담을 하셔가지고 찬스를 쓰셔가지고 이동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강운 한 마디 감사하겠습니다 어 53세 개띠분들은 두통 두통을 조금 조심하시고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 좀 조심하시는 걸 네 염려합니다 5,6월에는 연애가 가능할까요? 다툼 조심하세요 아 연애운이 그렇게 썩 좋진 않나 보네요 네 다툼으로 인해서 이별수가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65세 개띠분들 5월 6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5세 개띠 대인관계 어 이분들도 어 말로 인해서 구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거는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어 5월 6월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이나 뭔가 문서 새로운 걸 하겠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나 문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 56세 개띠분들은 투자 쪽은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이사원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는 추천드리지는 않고 이사를 하셔야 한다는 분들은 어 집을 넓히시거나 뭐 방이 상관없이 이사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땅을 사는 쪽이 낫겠네요 그쵸 땅을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집을 확장하셔도 괜찮고 땅을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65세 개띠분들은 연애 건강운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어 65세 개띠분들은 가정부라 그리고 자손 어 그런 걸로 인해서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슬기롭게 대처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건강 같은 경우는 지병관리 지병관리 잘 하시고 심신 심신 안정을 좀 하셔야 되는 걸로 제가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그럼 심신 안정 그 다음에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연애를 좀 자중하라 또는 그쵸 많은 대화 많은 대화 그리고 서로 오해가 없게 네 부부간에 오해가 없게 네 부부 자손 네 이런 이런 분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게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개띠 운세 여기까지 할게요 그동안 그름꽃 성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ева 롱 롱 롱